오늘은 비장의 무기 특집입니다. 비장의 무기 특집. 그래서 오늘 첫 메뉴 빨간 거. 비장의 무기. 무, 닭볶음탕. 무. 닭볶음탕에 무는 조금 생소하게 하나, 진짜. 먹자. 얼큰 국물에 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뭐. 어우, 개운해. 무 단맛이 정말 기분 좋다, 이거. 와, 와, 와. 아, 이렇게 해가지고. 후렴을 또, 후렴을 또. 닭다리로 싸우지 말라고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원래, 원래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닭다리를 켜주니까 싸울 일이 없네. 아, 예. 아주 엄청난 필살기를 가진 메뉴입니다. 갈비는 갈비인데 백갈비라는 거예요. 갈비가 양념이 없을 수가 있어. 하얀 게인거죠? 생갈비인데. 어우, 맛있겠다 이거. 자, 돼지가 기대되는데 이게. 레츠고 파이어. 이야, 파이어. 이야, 이 기름 봐라. 어우, 깜깜. 깜깜깜. 참떡존두까지 식감. 이겨랑 껌대기 조화가 어마어마하네. 이야, 따끈따끈하네. 딱 색깔이 요물 색깔이다. 볶음밥 전용 *** 만들어서. 어우, 새콤하다 그냥 입에서 침이 한 보다리게 나온다. 다 살아있네, 이거. 나가면 메인 되는 애들. 여기서 사이드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아, 진짜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참고 있니.